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십니다 지금 사당 안에 들어가고 있구요 지난번에 들어왔다 바로 나갔던 티나코자의 사당 3급 시련이에요 자 일단 요정도 좀 잡아왔고 창 좀 써볼까요? 방패는 이미 세팅되어 있고 때리지도 못하고 자 다음 기둥 아 아 아 부서졌구요 카디언 엑스로 바꿨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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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바로 옆에 여기도 있긴 한데 바로 옆에 먼저 갈까요? 아니다 토 야사의 사당 먼저 갈게요 저기가 축복의 사당일 것 같아서 번개대지 쪽 예전에 한 이틀 동안 삽질했던 곳인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걸어보니까 고대의 활은 없나? 파묻힌 비밀 토 야사의 사당 바로 오른쪽에 본문 상자 있구요 일단 지금 서 있는 곳도 폭탄으로 캐야 되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깨보죠 뭐야? 아 짠개 있구나 밑에 스위치 있네요 여긴 뭘로 누르라고 있는거지? 이쪽도 한번 깨보자 끝이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노릴수가 없거든요 일단 보물상자 밀어서 떨어뜨려줬고요 보물상자 회사로 가야죠 5,8 어딘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이쪽 방에 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오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오 러버 슈트 그러면 러버 세트가 완성된건가 러버 캡 수트 타이즈 다 구했네요 보물상자도 끝났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길이 있나 야야야야야 몰랐다 자 밖으로 나갈게요 자 자, 번개돼지 저주가 끝났네요 번개가 없어졌어요 자, 샤오 요 사당 저기도 사당 챌린지라 축복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근데 여기도 일반사당이어서 저쪽도 일방사당일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죠 찰나의 노림숭 일반사당이네요 서있는 곳 뭐지? 일단 둘러보고 있습니다만 딱히 뭔가 없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더 해드릴 것 같아요 오프 올라갈 수도 없네 저번에 장작불 했을 때 위로 못 올라갔던 것 같긴 한데 한번 다시 시도는 해볼께요 바람이 안보이죠 코르그 부채 따위 버려주고 바로 옆방인데 할 수 있는 거라군 폭탄도 사거리가 아니고 요건데 요거가 될 일은 없고 멈춰놓고 폭탄이나 쏴줬습니다 헐 본문상자에 껴버렸네 헐 내려왔네 뭐지 뭐였던거지 뭐에 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방향을 바꿔줘서 내려간 거 같으니까 또 파지 얻었구요 일단 문은 안열렸고 어딘가 또 가야된다는 소리 같은데 어 저기 위에 활쏠한 얘기고 저쪽에 보문상자가 또 있네요 음 음 위에서 저게 될 리가 없죠 일반 화살로 맞춰주고 저기는 불화살로 맞춰주죠 이런 불로 왜 안되는거야 줄을 끄느라는 소리겠죠 음 메이월 일단 뭐 다 찾은 거 같으니까 나가도록 갈게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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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이 아래쪽 미타로키의 4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중앙 아이라를 제일 마지막 쪽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외곽 쪽부터 빙빙 돌고 아무래도 메인이 가운데니까 자 그럼 들어가죠 아하 힘의 실은 중급이네요. 무기는 가디언 나이프 플러스 플러스 인데 이게 쓰던 거네요 그 다음에 화해도 뭐 계속 쓰던 거 쓰면 되고요 무기는 다 그대로인데 방패목 바꿀 필요없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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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벌써 페이지 투로 넘어갔네요. 타이밍 게임으로 한번 더 해보죠. 리듬 게임 끝났습니다. 고로구 부채를 버렸더니 슬롯이 또 하나 남았나 보네요. 보상은 빙설의 검 필요 없어요? 아닌가 빙설의 검은 없었던 것 같은데 태검류고 가디언 라이프고 그쵸. 뇌전이랑 화염은 있는데 지금 빙설이 비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디언 라이프 하나 버리고 빙설의 검. 어쩌. 버리고 도검용 사진 하나 찍어주고 도검용 사진 하나 찍어주고 도검용 사진 하나 찍어줍니다. 자 이제는 좀 아래쪽인 겔드 쪽 지방으로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쇼운동 쪽 했고 아 이쪽 안 하긴 했네요. 이쪽 먼저 가죠. 시이다 보즈의사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병렬사고 시다고즈의 사당 일단은 누르면은 움직이긴 하네요 구슬이 떨어지고 있고 누르고 구슬 떨어지면 왜 떨어지냐 구슬이 왜 안오지 아 여기 있는 구슬이구나 이런 떨어지겠죠 뭐야 왜 다 저기로 가 아 한큐에 두개인가 보구나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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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겠죠 됐다 자 보물상자는 어딨나요 앞쪽에 있는거 같은데 가지러 갈 수 있는거 맞나 계단이 없어요 그냥 나간다고 하기에도 좀 그런데 일단 뭐 가보면 알겠죠 아 여깄다 뇌전의 대검이었구요 야 태우고 가야지 태우고 가야지 활만 좀 가디언스리즈였으면 이렇게 튀어나오는게 없었을텐데 뭐 약간 그런 생각 잠깐 해보구요 자 밖으로 나갈게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